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의 흔한 아빠 동네아빠TV입니다.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모바일 버그 하틀그라운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게임 콘텐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취미삼아 게임은 좀 하긴 하거든요. 재미삼아 그런데 저랑 지금 친구가 되어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옥동지 친구가 있어요. 옥동지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같이 한번 해보자.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. 자 옥동지 친구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. 이 친구 잘한지 한번 보겠습니다. 도착을 했어요. 캐릭터가 예뻐. 의상이 예뻐. 이거 뽑기가 잘 된 거예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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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점프 잘 되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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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하잇 하잇 쟈 쟈 쟈 쟈 쟈 하잇 하잇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괜찮아요. 진짜 게임 콘텐츠 처음 해보는 거예요. 느낌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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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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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 거기 있다 거기 있다. 잘 할 수 있지 그치? 잘 할 수 있지. 어디 가지? 어디 가지? 일단 나를 따라오거라. 따라갈게요. 여기 가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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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점프 해주고 영어까지 다 털린 거 같아. 아니야 그렇지 않아. 이길 수 있어. 죽지 마. 게임이 뭐 그렇지 뭐.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치? 일단 한번 해보자고. 늦게 내린 거 같아. 아니야 우리가 빨리 내린 거 아닌가? 빨리 내린 거 같기도 한데. 오오오 앞에 하나 있다 앞에 하나 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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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잡으면 돼 그치? 위쪽으로 내려서. 어 안돼 뒤쪽에 뒤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. 다다다다다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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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으아흐아! 날 살려 날 살려. 날 살려 빨리. 빨리빨리빨리빨리 뼈빨리빨리 야야야야야야야 아아. 빨리빨리빨리 야야 빨리빨리. 빨리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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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ысок.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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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면 살릴 수 있어 오면 살릴 수 있어 빨리빨리. 일로만장이.. 으아! 아 이게 뭐야 아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시작하자마자 죽었네 3분도 안돼가지고 이게 뭐냐 괜찮아 한 판 더 하자 아 예 아까워라 가셔서 죽을 거 같은데 다른 데 가면 안 커요 아니야 여기 또 가도 돼 아까는 우리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봤지? 아까 똑같은 거기에 내리면 돼 거기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뛰면 돼. 이게 내리는 속도가 중요한 거 같아. 얼마나 빨리 내 거리를 재서 내리느냐. 알지? 알지? 자, 나는 천사다. 너는 왜 옷을 다 벗고 다녔냐? 핑크 아니야? 나랑 옷 바꿔 입을래? 어? 틴커벨! 틴커벨! 틴커벨 어디 있어? 틴커벨! 틴커벨! 아까 있었는데? 어, 여기 여기 여기! 여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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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커벨 잡아라! 안녕! 안녕, 안녕! 틴커벨! 나랑 옷 바꿔 입을래? 틴커벨! 틴커벨! 자, 이 시가! 나랑 옷 바꿔 입을래? 자, 이 시가! 이리 와! 자, 이 시가! 옷 좀 줘! 나랑 바꿔 입자! 안녕, 친구야. 여기 많은 친구들이 있어, 그치? 틴커벨! 안녕, 친구야. 틴커벨 가지마, 틴커벨! 아니, 아마 싸울 생각이 없어. 안녕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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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를 따르라, 나를 따라오거라. 거리가 조금 되는데 보통 1540, 1530 요 정도에 정확하게 떨어지거든? 그러니까, 그 거리가 되면 뛰어내리면 돼요. 네? 자, 뜁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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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, 가자. 투자! 어어! 스쿼드! 스쿼드! 줌! 한 스쿼드! 두 스쿼드! 왜, 양쪽? 양쪽! 네?만이 내려요! 어. 괜찮아, 괜찮아. 좀 더 앞선.. 어? 재wegs2 стран정.. 어? 아니,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Key 아 contradkry ceyy 어, 아까 핑크. 강타 짛! 아까 개! 아까 핑크x2 핑크x3 핑크! 보이지? 그치, 그치, 그치. 우리의 적이야 거리가 좀 멀어 너희 다른 데 갈까요? 아니야 그냥 가도 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죽지 마 옵, 사람들 간다 어 쟤네들이 다른 데 가지 야야야야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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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먼저x3 우리가 먼저 x3 뜨띠뜨 Twice Time 야 총총총총Б 따지읏 응 총총총! 야 총! 암issenOff 같şam High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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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Щlungs 빨리 속 cảm 앉아 쪼빼기! 어우씨 야 잘했어 잘했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올수있어 올수있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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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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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지금 서로 서로 싸우는것 같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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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버티는거야 여기 자리가 좋은것 같애 좋아 좋아 자기들끼리 싸우는것 같애 뱅글뱅글 돌면서 그때 남는 친구들을 우리가 딱 오면은 그때 처리하면 되지 상가방 나이스인데 벌써 상가방은 죽었어? 대단한데? 자 지금 동네아빠TV 부산에 옥동지친구와 부산친구와 함께하고있습니다 듀엣으로 하고있어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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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발소리 가까워지고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조심조심 조심 야야야야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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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유인총소리 한번 내볼까 예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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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지 올거야 올거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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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기들끼리 싸우는거 아니야 또 맞다 맞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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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야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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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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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가면 죽어 오면은 그때 잡으면 돼 오우 아 심장떨려 야야야야야야야야 2층에 있는거 아니야 위에 옥상에 아 땅땅땅땅땅땅땅땅 야기잘기 장전 장수 누joint trib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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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charisma 또 아무 казroz다 으응 뭐 dag 어어 앗 크으 크으 names waar 어 all 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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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놀랬다 구상 좀 드세요 어 땡큐 구상 땡큐 땡큐 구상구상 구상 땡큐 보급비행기 지나가고 이렇게 동부가 좋은겁니다 아 버티기가 그렇게 좋은거죠 동네 생활아빠 동네아빠TV 지금 게임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 아 그러게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이제 없는거지? 우와 소름이었다 아 진짜 진짜 아스라소였어 어 약간의 발소리 어 발소리? 약간 오른쪽 오른쪽 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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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어 숨었어 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오지가네 없는거 확실해? 총알 먹고 자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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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보급먹으러 가자 보급먹으러 가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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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집어넣고 뛰어 아니 옷이 너무 예쁘다 헤헤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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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황칭만 있어도 잘 아 비치는거야? 조심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좌우를 좀 살펴 어 먹었는데 어? 야 저기 황칭 먹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도망가자 오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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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으우우우 도망raction 아 늦었어 아 재네들이 저 친구들이 여기 먼저 털고 지키고 있었네 아 거기 우리 덫에 걸렸네 아주 그냥 심장 떨리는 그런 게임 한판이었음 아까는 50이었는데 지금 25 절반 이상 올랐네 아 우리 옥동지 친구 아 재밌었어요 아 동네 흔한 아빠 오늘은 옥동지 친구하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게임을 들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옥동지 친구 잘했어요 안녕 끝났어요 영상 안녕 다음에 또 봐 아쉬웠다 1명이나 죽었는데 2BA 2번 relevant 2 3 4 5 6 6 6 6 감사합니다.